시리 고용은 무엇입니까? 저는 한국인입니다 시리, 저는 일본사람이에요 크흐기히 몬스터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기커플의 크기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최근 영상이 조금 다르다 이소화씨였습니다 네 우리의 결혼식과 우리의 생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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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? 오늘은? 시리 왜? 시리 왜?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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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기 콜불기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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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든요? 저의 생일을 괜찮아요 시리 시리 지금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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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聞いていますよ。どうぞ。 彼氏いますか? 私は彼氏って思いましたね。 あなたのボーイフレンドのお名前は何ですか? キンギョンシック。 すみません。連絡先にはキンギョン子さんの名前は見つかります。 안녕하세요. そうだろうと思いました。 こんにちは。何かご用ですか? 韓国語を話せますか? 私はたくさんの言語を話します。 私が話したり。 私は韓国人です。 すみません。よくわかりません。 私は韓国人です。 そうなんですね。 そんな関心ないね。 私は中国人ですけど。 私は中国人です。 そうなんですね。 どこでも、どこでも。 そんなに興味ないんです。 興味がないね。 日韓問題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? 私の意見より、あなたの意見の方が大切です。 大人。 めっちゃ大人だ。 クッキーカップルしてます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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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探しの場所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。 お探しの場所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。 どんな場所や。 クリコが韓国語を話せますか? こんにちは。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코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코라고 이야기 그런데 전 여기 있어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시리아 보로라 노래 말해주세요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보로라 보로라 노래 보로라 노래 보로로에 대해 아이튠즈 스토어 검색중 다음은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시리아 쿠리코는 왜 이렇게 바보지? 주인님의 요청에는 가끔 바보가 될 때가 있죠 과연이 바보가 되리러 왔어요 김경식은 멋있니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동시로게 시청은 됐어요 배고파 5분 중에 넘쳐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색결과입니다 시리는 존네네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콘은 이쁘니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이고 아이바이다 시리 자고 있니? 아니요 왼쪽으로 그러잖아요 시리 3단이 있어요 다음에 몇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상담 상담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와 짤이 상담 상담 김경식은 진짜 찾았나 다음에 몇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경식은 진짜 멋있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예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하하하하 예예 쿠키타플 알아요? 네 그럼 마시는 걸로 이해가 더悪이네 이해가 더悪이네 이해가 더悪이네 쿠쿠키 히 폰 폰는 시리의 보기좋아 강? 뭐 어떻게 아시지 에이사 솔직히 시리는 발음을 잘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응 배고파는 정말 마지막으로 에이 크리코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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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はは 에이 뭐 알 저 머 시리아 네 뭐하고 있니 밥 먹어봅 badly 이해가 뭐 안녕하십니까